다음 주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힘의 경기도지사 후보가 결정이 됐습니다. 네 오늘 다들 뉴스로 접하셨을 것 같습니다. 국민의힘 경기도지사 후보로 김은혜 의원이 됐는데요. 김은혜 의원과 유승민 전 의원의 팽팽한 입화전이었고 20일, 21일 이렇게 양일간 책임당원 50%, 일반국민대상결혼조사 50% 진행이 됐습니다. 여기서 김은혜 의원이 55.44%를 얻었고 여기에 현역감산 5% 적용이 돼서 52.67%를 받으면서 44.56%의 지지를 받은 유승민 전 의원 대비 8% 높아서 경선에서 승리했습니다. 사실상 유승민 전 의원은 거물급 정치인이고 워낙에 정치권에서의 경력이 오래됐기 때문에 초선의 김은혜 의원과의 결과에서 김은혜 의원이 이긴 게 좀 의외다라는 평가도 있고 또 어떻게 보면 당내 윤심의 결과다라는 평가도 있거든요. 이 김은혜 의원의 후보 당선 어떻게 보시나요? 아무래도 무엇보다도 윤심이 직간접적으로 작용을 했다고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조직의 힘이 상당히 많이 승리의 요인이었다 이렇게 풀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결과를 더 구체적으로 보면 김은혜 의원은 일반국민여론조사에서는 60대 40으로 졌습니다. 하지만 책임당원 선거인단 투표에서는 무려 71대 29로 압승을 거뒀어요. 그래서 5% 현역 의원 감점을 받고도 8%포인트 차이로 낙승을 거둘 수 있었던 것입니다. 최근까지도 윤석열 당선인의 대변인을 맡으면서 윤 당선인의 입 역할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 중책을 맡고 있다가 유승민 전 의원에 비해서는 좀 늦게 출사표를 던졌음에도 불구하고 일종의 역전승을 거둔 것이죠. 이거는 특히 윤석열 당선인의 대변인을 했었기 때문에 국민의힘의 경기도의 국회의원들이 제법 있습니다. 그 국회의원들하고 경기도 당협위원장들이 거의 전폭적으로 김은혜 의원을 지원을 했던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책임당원에서 71대 29라는 압도적인 그런 표차가 나서 결국 유승민 전 의원 같은 경우는 처음에는 여론조사에서 앞서 나가다가 결국 패하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어쨌든 당원 투표에서 뒤져서 그러네요. 유승민 전 의원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박근혜 전 대통령을 탄핵을 주도했다. 그런 어떤 배신자 프레임 그런 문제가 이번에도 나름 악재로 작용하지 않았나 그렇게 풀이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해석을 하시면서 윤심 얘기를 했는데요. 유승민 의원이 관련해서 sns에 쓴 글이 있어서 좀 읽어드릴게요. 권력의 뒤끝이 대단하네요. 또 윤석열 당선자와의 대결에서 졌습니다. 이렇게 표현했네요. 권력의 칼춤은 결국 자신에게 돌아갑니다. 입장을 냈네요. 여기가 멈출 곳이다라고 생각한다고 하고 나라를 위해서 새로운 길을 찾겠습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결국 유승민 전 의원. 일단 정치 은퇴도 고려했다고 하는데 그 길로 가는 건가요? 그게 이제 궁금한데 사실상 지금 입장에서는 할 일을 찾겠다라고 했지 정계를 은퇴하겠다 뭐 이런 이야기는 안 한 것 같네요. 그래서 저는 사실 경기도지사 선거 전에 정계 은퇴를 마음먹었던 만큼 앞으로 이제 어떤 행보를 보일까가 굉장히 궁금한데 어떻게 평가하세요? 조금 전에 유승민 전 의원이 sns에서도 표시를 했습니다만 어쨌든 당초에는 자신이 앞서 나가다가 이렇게 역전패를 당했기 때문에 아마 상당히 아마 정치적으로는 치명상을 입을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이제 김은혜 의원 같은 경우는 초선 의원 아니겠습니까? 유승민 전 의원 같은 경우는 4선 의원에다가 대선도 두 번이나 출마를 했었죠. 그러니까 출사표를 두 번이나 던졌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정치적인 어떤 중량감이나 이런 거에서 비교가 안 됐는데 어쨌든 이번에 어쨌든 8%포인트라는 제법 큰 차이로 적기 때문에 상당한 내상은 불가피하다. 하지만 아시다시피 유승민 전 의원 같은 경우는 따뜻한 보수 개혁적 보수의 어떤 어떻게 보면 아이콘이라고 할 수 있겠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힘 입장에서도 상당한 정치적 자산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김은혜 의원이 분당갑의 국회의원이거든요. 그래서 분당갑의 후보로 나서는 게 어떻겠느냐 이런 일부의 시각도 있습니다. 물론 이거는 뭐 순전히 이제 당 일각에서 나오는 의견이고요. 그런 어떤 유승민 전 의원의 여러 가지 어떤 정치적 자산이 나름대로 상당히 의미가 있다. 이렇게 보는 사람들도 제법 있고 특히 이제 중도 보수나 중도 쪽에서 유승민 전 의원 같은 경우는 상당히 나름대로 이제 표의 흡인력이 있는 그런 인물이거든요. 그래서 유승민 전 의원이 아무래도 여러 가지로 정치적 치명성을 입기는 했습니다만 이번에도 어쨌든 여론조사에서는 경기도에서 한 60% 정도를 얻었기 때문에 나름대로의 어떤 어떤 득표력 경쟁력은 증명을 했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 여러 가지 상황을 이제 설정을 할 수 있겠습니다만 일단 유승민 전 의원이 여러 가지로 정치를 재개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이제 김은혜 의원이 결국 경기도지사 후보가 됐는데 말이죠. 야당 여당이죠. 더불어민주당에서도 김은혜 의원 후보 가능성을 높게 점쳤단 말이죠. 앞으로 판세 어떻게 해야 될지 이동호 기자가 좀 설명을 해 주시겠어요 네. 지금 이제 민주당에서는 김동연 전 부총리 그리고 또 조정식 의원 또 안민석 의원 또 염태영 전 수원시장 이렇게 네 명이 나왔거든요. 그런데 현재 뭐 각종 여론조사를 보면 솔직히 말씀드려서 김동연 전 부총리가 가장 유력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물론 이거는 뭐 어디까지나 현재까지의 상황에서 예측하는 건데요. 어쨌든 뭐 엄연한 현실이니까요. 각종 여론조사를 봤을 때. 그렇다면 김은혜 후보와 상당한 각축전을 벌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경기도 같은 경우는 지난 대선에서 윤석열 당선인이 5%포인트 차이로 이재명 후보한테 적거든요. 그러니까 경기도는 전체 인구가 우리나라 5천만 정도에 1,300만 명도 사는데 4분의 1이 살고 있단 말입니다. 1,300만 명이면. 그래서 정치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할 뿐만 아니라 이번 6월 1일 지방선거의 최대 승부처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아마 각 당에서는 총력을 다 쏟을 텐데 이게 아마 국민의힘에서도 김은혜 후보에게 아마 각종 지원을 다 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또 마찬가지로 민주당에서도 후보가 누가 되든 김동연 전 부총리가 될 가능성이 높긴 합니다만 아마 각 당에서 아마 총력전을 펼칠 것인데 일단 표밭의 어떤 상황으로 봐서는 민주당 후보가 좀 더 유리한 상황이라고 객관적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최근에 각종 여론조사를 보면 정권 교체가 되고 나서 국민의힘을 지원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정권에 힘을 실어줘야 된다는 여론이 정권 견제를 위해서 야당 후보를 찍어야 된다는 여론보다 좀 더 높습니다. 오차 범위를 되게 벗어나서 높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국민의힘 후보가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지난 대선 결과 그리고 지금 각종 여론조사에서 나오는 그런 표심 이런 걸 반영해 봤을 때는 그야말로 손에 땀을 쥐는 주게 하는 그런 어떤 박빙의 승부가 예상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동연 전 부총리의 민주당 후보 가능성이 높다고 했는데 결선 투표가 있어서 또 결과를 쉽게 장담할 수는 없을 것 같은데 말이죠. 좀 더 첨언하자면 김동연 전 부총리는 경제부총리를 했기 때문에 어쨌든 나름대로 경제 전문가라는 그런 이미지가 있고요. 수원에 있는 또 아주대 총장을 했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김동연 전 부총리하고 아무런 인연은 없습니다만 그런 면에서 상당히 민주당 후보가 됐을 경우에는 나름대로 강점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아마 민주당 당선인들 민주당의 어떤 책임당원 선거인단들이나 아니면 표심에도 다른 그런 부분이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이렇게 지금 현재는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만 그렇게 추측을 해봅니다.